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모습입니다. 나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14분,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무인 실험 우주선 다트가 정확히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충돌 1시간 전부터 유튜브 TV 등을 통해 우주선이 충돌 직전까지 전송해온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충돌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충돌 결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바뀌어졌는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지상과 우주망원견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 앞서 나사는 지난해 11월 우주선 다트를 쏘아올렸고 10달 넘는 비행 끝에 지구와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 접근했습니다.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크기는 지름 160m, 무게는 다트 우주선의 최소 800만 배 이상으로 우리 돈 4,29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실험은 골프 카트를 끌고 피라미드에 부딪히는 것으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위하기 위한 전략을 실제 소행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구 방어 전략이 실험실을 떠나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SBS 배장입니다. SBS 배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